다음은 5년차 아니고요. 벌써 그렇게 됐어요. 자은이 엄마 현혁 씨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은이 엄마 현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4년차 사회죠. 감초 배우 백봉기 씨 나오셨습니다. 아까 그 아가씨는 단골인가 보죠. 유진열 씨인 줄 알고. 어 닮아있어요 닮아있어요. 유진열 씨가 백봉기 씨를 닮은 거죠. 아 그래요. 말했던 거랑 그렇지. 자 오늘 백현수님 안방이 확 바뀌었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 전세집에서 이제 제 집으로 온 것 같아요. 아니 되게 럭셔리에요. 요즘 유행하는 북유럽 스타일. 되게 북유럽스러워서 좋아. 아 북유럽 부분 아시죠? 스칸다스? 스칸다스. 아니 교양 없이 이렇게 톤을 높여서 얘기한다고. 교양 없이 나랑 왜 결혼해? 또 그렇게 교양 있는 남자가. 아내가 90년생이에요. 3개월 만에. 3개월 만에. 아기를 먼저. 그때 당시 이제 23살이었어요. 둘 중 하나잖아요. 정말 잘 돼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감옥을 가든지. 하하하하하